사진 찍을 때 눈이 이렇게 떠있고 어떻게 봐? 잘 나오네 뭐야? 영상이요 영상이요? 오늘 촬영 소감 어땠나요? 굉장히 상쾌했고요 상쾌했어요? 오랜만에 우리 탑덕 멤버들과 이렇게 딱 즐거운 토크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도 제가 오늘 인터뷰하는데 아까 빵 먹다가 빵가루가 코에 묻어가지고 아 진짜 빵가루? 빵가루가 코에 묻어가지고 제가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아 여기 코딱질 하더라고요 낙타고니 키가 크잖아요 위에 올려다보니 낙타고 코 안에 이물질이 아니 이물질이 아니라 진짜 빵 먹어서 빵가루 묻은 것 같아요 네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네 안 찍고 싶은데 저요 갔습니다 아니 소감 말을 해야 된다니까 소감을 으아악 자 오늘 촬영 소감 어땠나요? 오늘 촬영 소감이요 네 오랜만에 이 옷을 입어서 신나진 않았어요 아 왜 오랜만에 입었으니까 신나야 된 거 아닌가요? 그런거야? 아 이거 불편해요 이유 없이 아니 근데 근데 저희 우리 옷보다 이게 바닐라 아이스 의상이 훨씬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요 풍풍 안되는 비닐바지 으아악 비닐바지 풍풍이 안되죠 어때 땀 안 찼어 오늘? 아 오늘은 제가 추워가지고 추워서 땀이 안 찼습니다 이 정도 알았어요 아 아 자 오늘 촬영 소감을 말해주세요 아 오늘 네 테너 안 끼쳤으면 참 다행이라고 아 근데 정말 이쁘게 나오니까 이 조명이 역시 오 장난 아니야 조명이 왜 있겠어요 아 장난 아니야 조명과에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어둡게 나오나?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딱 여기가 작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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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아니 저기 사기야 이거 사기잖아 이거 좋아 아 걱정이야 야 촬영 소감 빨리 얘기해 가 가라쳐요? 아까 말했어요 촬영하고 가 그럼 너 가 아 진짜 노심초사 합니다 왜 너무 오랜만에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애들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다리에다가 막 떨어지고 그러는거지 아 근데 진짜 우리 인터뷰 오랜만에 하긴 했어 애들 다 흥분해겄어 아니 우리 요즘 산만하긴 했어 비굴이었어 우리 오늘 촬영 소감을 아 이거 동영상이네요 네 오늘 피포아이다이 제가 오늘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는 다 해봐야 돼서 저는 일단 무조건 필승이거든요 오케이 필승! 네 일단 무조건 저는 다 이뤄낼거에요 이제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 제가 다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단체 모의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촬영을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